어우, 이쁘다.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그냥 껴. 됐다. 환불하면 몇 십만 원 날 텐데. SJ. 수진. 수정. 수잔. 순자? 어, 승주야. 승주? 어, 언니. 장은조 영상 자료 어떻게 됐어? 민성 아빠한테 장은조 관련 영상 다 뽑을 했으니까 지금 방송국으로 가면 돼. 알았어, 땡큐. 유부년지 알고도 흔들면 넌 진짜 미친 거다. 대표님! 확인. 웃지 마. 웃지 마. 그렇게 웃지 마. 그렇게 웃으면 반해. 안 반해. 웃지 말라고요! 대, 대, 대표님. 조봉식. 너 미친 거 맞다. 어, 잠깐만요! 너 진정아. 죄송합니다. 근데 대표님. 지금 저 피하시는 거 맞죠? 아니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안 받아주시고 제가 혹시 뭐 어제 실수한 거 있습니까? 몰랐으면 물어요?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시정을. 떨어어. 떨어지십시오. 네? 소셜 디스톤스. 앞으로 나랑 사회적 거리를 지키세요. 네. 지금은 내가 한승주 씨랑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. 내려요. 알겠습니다. 아, 진짜 웃겨. 하우드옵사인. 하우드옵마인.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다. 보지 말자. 절대. 절대로.